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그 뭐야 용가리 치킨 신우 있죠 개보다 한 2000배 더 정신나운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거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속에는 진짜 시붕창이 흐르는게 아닐까 이런거 너무 잘 찾아 그럼 봅시다 제목 8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잠깐 밖에 나온건데 마누라가 비명까지 지르며 저를 대놓고 역적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원제 아기 재우고 마누라 마중나가는게 잘못된겁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지금 3년째 쉬고 있는 남편입니다 첫줄부터 아주 강렬해요 근데 뭐 일부러 놀고 싶어서 그러는건 아니고 여하튼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저희 아기는 아빠인 제가 아내 대신 케어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태어난지 이제 딱 8개월 됐는데요 뭐 아기만 키우는게 아니라 집안일도 같이하는 전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어? 이게 진짜 맞나 싶어 글 써보는거야 저희 아내는 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가 넘어가요 자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비가 하루종일 내린 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 아내가 우산을 안들고 출근한겁니다 아침에 나갈때는 비가 잠깐 안왔고 나중에 많이 온거에요 그러다 퇴근시간이 다 됐을때도 비가 안그치길래 내가 우산을 들고 밖에 마중을 나가야되나 그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야되나 등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아이를 그냥 잠깐 재우고 나가는거 이게 제일 나을거 같아가지고 간신히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아내 마중을 나가기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를 본 아내가 기뻐하거나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왜 아기를 혼자 놔두고 기어 나왔냐며 미친거 아니냐며 막 큰소리로 따지면서 화를 오지게 내는겁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정도로 말이죠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더라구 게다가 비도많이 오는데 제가 건네주는 우산 받지도 않고 그냥 냅다 집쪽으로 달려가는겁니다 이거 진짜 정말 간신히 쫓아갔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보통 이렇게 남편이 일부러 마중도 나오고 우산도 주고 그러면 감동받고 기뻐하고 그런게 보통 아닙니까 또 아이도 그냥 방치를 하고 온게 아니라 재우고 나왔단 말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아이 엄마들도 이럽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안사람만 이런걸까요 참고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말이죠 아내가 정류장에서 내린 뒤에 가벼운 등짝 스매싱 한번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우산 받아쓰고 도란도란 대화를 주고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거였는데 막 비명같은걸 지르며 달려가는 그 모습 말이지 아 진짜 그때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5만장이 다 떨어져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아기는 여전히 잘 자고 있더군요 근데도 지금까지 며칠째 욕을 하고 역적 취급 받는거 나 너무 억울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일이 생긴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미친 야 니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안 부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너 지금 정이 떨어지니 어쩌니 할 때가 아니야 이혼 당해 네 됐으니 경찰 지금 장난합니까 오바하지 마세요 무슨 경찰을 불러 2번 돌도 안된 소중한 내 자식을 그래도 아비니까 잘 돌보겠지 죽이지는 않겠지 살리는 두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진짜로 죽일뻔 했으니 비명이 안나오고 패기겠냐고 이봐였으니 당신은요 지금 노력하는 그 방향이 틀렸어요 물론 비오는 날 우산 마중하는 것도 좋죠 좋지만 그 이전에 내 새끼의 생명이 제일 먼저입니다 언제나 최우선이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의 경우 우리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 진짜 탐 1분도 집에 혼자 두지 않았어요 8개월짜리를 집에 혼자 뒀다고 미친거 아니야 됐으니 글쎄요 저도 뭐 자식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보다 우리 마누라가 훨씬 더 우선합니다 네 2번 아니 아내는 자기 자신이나 너보다 아이가 우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자식보다 아내가 우선이라면서 그런 아내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아이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최우선으로 3번 야 겨우 이런 인간한테 아이를 맡기고 나갈 생각을 한다니 아침 출근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겠다 너무 불쌍해 되겠으니 아니 그러는 당신은 뭡니까? 예? 남편에 대한 신뢰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누군지 몰라도 당신 남편 참 실망하겠군요 어이구 2번 그래서 니가 보여준 그 신뢰라는 게 뭐죠? 겨우 8개월짜리 애를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거야? 어? 뭐야 이게 팩트잖아 안 그래? 만약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였다면 특히 미국이었다면 너는 아동방임으로 기소될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야 3번 아니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직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옆에 딱 부스터 있어야 한다는 거라구요 야 3년동안 직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설명된다 느낌이 오네 4번 애를 재워놨으니까 어서 빨리 집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 저정신이 아니구만 아기 뒤척이다가 혹시나 이불에 얼굴이라도 덮이면 1분만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지 모르려나? 내 댓글 주작이 아니라면 당장 정신병원에 가야 할 놈이네요 하긴 이딴 쉰소리 미친소리나 내뱉고 사니까 그 멀쩡한 나이에 회사에서 처질리지 5번 미친 저기요 아이가 그만할 때는 말이죠 부모들 아이가 자고 있어도 그걸 보고도 화장실 문 열고 쳐다보면서 일 봐요 뒤집기 시작하면 잠길을 뒤집어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쉴 수도 있다고 너 아빠 맞아요? 단 한시도 눈을 떼선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를 보려면 책도 보고 공부 좀 더 하세요 뭐? 우산 쓰고 도란도란? 걔 연병하고 있네 네 됐으니 그런 소리 안해도 저요 평소 아기 잘 돌봅니다 근데 이날도 아기가 잘 자니까 제 나름 안심을 하고 나간 건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기가 죽니 사니 이딴 개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2번 와 뭐야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지능이 의심된다 쓰니 아이큐 얼마에요? 6번 야 이런 덜 떨어진 남편놈 데리고 사느라 아내분 개고통 당하고 복장 터질 일만 생기겠다 뭐라고? 그 와중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한다고 아니 애초에 대화가 되나? 아내분 너무 불쌍하다 어쩜 좋아?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인격모독에 인권침해 모욕 뒷담화 아주 그냥 골고루 욕까지 찰기 하면서 어? 욕찰지게 하면서 말이야 너 보니까 동료들 왕따 잘 시킬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2번 그럼 너는 뭔데 왕따 잘 당할 사람인 건가요? 3번 있으니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왜 잘렸는지 바로 알겠다 어우 씨 대화가 안 통해 지능도 엄청 낮은데 눈치도 없고 보나마나 개 폐급 고문관이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직원들 다 힘들게 만들어서 왕따 당하고 또 회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다가 결국 잘린 거겠죠 게다가 그거에 다 소문나고 알려져가지고 죄 취업도 못하고 있는 거야 맞지? 7번 뭐? 안 사람? 아니 도대체 누가 안 사람인 거야? 집에서 애도 제대로 못 보는 백수 논팽이 따위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거기서 등짝 스매싱을 왜 해? 우산을 안 가져갔다고? 아니 남들은 유큐해가며 애 보고 몸조리할 시간에 너 같은 모질이한테 아기 맡기고 출근하는 아내 자차도 없이 버스나 타게 만드는 주제에 등짝 스매싱 이지랄 야 니 주둥이나 셀프 스매싱 해라 8번 그 등짝 스매싱을 누가 하는 건데요? 설마 니가 하는 겁니까? 미친 건가? 9번 백수 3년인데 아이가 8개월이면 아내 임신 기간 동안의 생계는 어떻게 꾸렸고 또 그거 넘어서도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은 도대체 뭘 한 거요? 이렇게나 무능하고 머릿속에 꽃받친 남편이랑 참 도란도란 하고 싶겠다 2단계 남편이라니 불쌍하다 10번 여기 댓글들 진짜 매섭네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세상에는 그게 아무리 쉽고 또 당연한 거라 해도 하나하나 다 짚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법인데 거기다 쓰니 딴 애는 비가 오니까 아래 마중 나가겠다는 그런 좋은 마인드로 그랬던 건데 이렇게까지 욕을 할 필요가 있나? 네 됐으니 맞습니다 아니 지들은 뭐 잠을 어찌 잔답니까? 잠 들면 최소 몇 시간은 애를 못 보는 건데 단 한시도 눈은 안 뗀다니 이딴 미친 소리나 해대고 또 거기 군중 심리에 휘말려가지고 멀쩡한 사람 조리돌림 하는 거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힙니다 2번 아니 잘못한 걸 알았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네가 지금 이러니까 욕을 쳐먹는 건데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11번 아니 네가 밖에서 돈을 안 버는데 왜 안 사람이란 말이 나와? 집에 있는 네가 안 사람이요 그리고 8개월짜리 아기를 두고 자리 비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기본 상식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돌보던가 해라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런 공부도 안 하냐? 네 됐으니 비난을 할 거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하시든가 원래 여자는 음 땅 물 안 사람이라 칭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는 양이고 하늘 불이라서 바깥 사람이라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 거지 같은 놈이 뭔 개 헛소리를 해 그것도 진짜 개 정성스럽게 하고 자빠졌네 바깥에서 일을 한다고 바깥 사람인 거고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안 사람인 건데 야 능지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능지야 이건 어쩜 좋아? 12번 아기 재우고 잠깐 나가도 됩니다 요새는 무슨 애를 울려도 안 되고 뭐 뭐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등등등 이딴 소리 해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지킬 필요 없어요 대대 미친 야 너 지금 애는 키워보고 있다는 소리 하는 거야? 어? 13번 아니 이거 왠지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런 건 아니겠죠? 하 야 이거는 아기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진상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특히 자기한테 뭐 잘못했다 지적하는 거 절대 안 듣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자존심은 저 하늘 끝에 다 달아 있는데 자존감은 저 지구 지하 깊숙한 지구 핵에 있어서 그래 어? 그 갭 때문에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진상력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은 말이 아니라 주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작이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